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연수님과 같이 어 동영상을 한번 찍어볼거에요 어 여기 연수님 어 우리 둘 다 찍고있네요 네 우리가 여행갈 때 여행가방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연수님과 제가 좋아하는 연수님과 제 방에서 찍으면 좀 연수님이 분리하니까 여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나르구요 먼저 이 여행가방에 뼈봅시다 네 여기 여행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저 펴는것도 좋아주세요 오케이 네 해놨습니다 오 여행졌습니다 네 여기 한칸 밖에 없죠 하나 둘 아 우선 제가 알려드릴거에요 한곳은 연수 한곳은 그레이스 있잖아요 이게 어 우리 속옷은 나중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속옷을 보여드리면 좀 그래서 속옷은 나중에 알았죠 연수님 속옷은 나중에 집어넣도록 하구요 제 칸은 연수님 칸은 이쪽이에요 네 하고 제 칸은 이쪽이에요 여기 이렇게 침벌이 열면 짜잔 진짜 커요 이렇게 아니에요 연수님께 아니에요 말다툼 시작 네 우리 그냥 블라블라블라라 하고 말다툼을 했네요 왜 말다툼을 했지요 네 우선 저는 여기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가 제 칸으로 됐어요 왜냐면 제가 연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얻은 칸입니다 예 이제부터 문건을 집어넣기 집어넣기 저는 제 방으로 꾹꾹 여기가 제 방인데요 음 제가 옷장을 열거에요 네 제가 옷장을 열건데요 음 이거는 저의 비밀 이라서 옷장을 보여드릴 순 없어요 우선 옷도 꺼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은 옷들을 준비했어요 우선 제가 좋아하는 옷인데요 이게 어 되게 시원한 옷이에요 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만큼이나 많은 옷들을 다 좋아합니다 요거 하여튼 이 하고 요거에 엄청 잘 어울리는 치마바지에요 이거 보시고 치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치마바지랍니다 요거를 이렇게 접어드릴게요 여기에 좀 다리를 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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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먼저 접어보겠습니다 치마바지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청바지인데요 여러분 갑자기 끊겼어요 죄송해요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청바지를 챙기고요 청바지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바지를 안 입는데 어느 날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이렇게 우선 쐈어요 하고 혹시 몰라서 치마를 하나 싹고요 이렇게 치마는 빼야겠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가져갈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이런 이쪽도 좋습니다 이게 옷인데요 되게 예쁜 옷이죠 좋습니다 네 네 네 두어밖에 안 챙겨 가실 거예요 아니요 더 있죠 헐 여기 구요 하고 이건 기린 네 팬티는 수고실에서 안 보여주세요 안 보이죠 네 여기 하여튼 길이는 모양의 옷이 있고요 잠시만요 잠깐만 접을게요 여기 다진 거 옷이네요 네 접어서 여기다 놨습니다 여기요 하고 여기 이게 잠옷이에요 어 치마 잠옷 하고 요거는 집에서 입을 여행가서 입을 수도 있고요 또 또 여기 이렇게 했네요 여기 이렇게 옷이 입겠습니다 네 꽉 찼어요 벌써 아니 기념품을 어디다가 사죠 여기 여기다가 기념품은 맞다 제가 중요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뭔데요 이거 따라 따라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오 곰돌이 인형 펭구랑 사이즈가 조금 비슷한데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제가 이걸 가져갈 수 없어요 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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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펭구다 펭구 응응 왔다 들어가 오 진짜 들어가니까 펭구를 오실도 있을 수가 없겠어요 펭구를 이렇게 빼요 안돼 아 비밀옷이 보였어요 펭구는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손님 와서 잠깐 멈췄어요 네 펭구도 빼주실래요 잠시만요 제가 약 칫솔 좀 가져올게요 네 네 여기 칫솔이 있어요 네 여기 칫솔이 있어요 이렇게 까지 까지 네 두두두 나가놓을게요 여기 칫솔이 사실 우리가 이 뒤에 가요 오늘 가는게 아니고 이 뒤에 가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놔둘게요 여기다 이렇게 놔둘게요 아니다 양치는 여기다가 넣을게요 양치 다는건 여기다 놔둘고요 제가 속옷을 넣을건데요 이제 음 이제 제가 속옷을 넣으려고 하는데 면 추야 면 닫으세요 잠시만요 안녕 옷장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잠시만요 이렇게 찍을게요 이것만 들고 가면 안되죠 그런데 그쵸 그래서 제가 짠 이게 뭐냐구요 이건 선글라스에요 안걸라스도 안걸라스도 안걸라구요 있잖아요 어떤 제가 한 몇 년 사회장대를 다시 가게 되었어요 제가 작가님 여행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긴팔이 필요해요. 긴팔. 긴팔 하나 정도는 챙겨야 돼요. 무슨 긴팔 챙길까요? 긴팔 근데 없는데요. 저는 긴팔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긴팔 안 입어서 긴팔이 없어서 끊겼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저장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길게 찍을 수는 없어요. 제가 찍는 타블렛처럼. 하지만 제가 이걸 꼭 챙겨야겠어요. 이게 뭐냐고요? 파우치예요. 여기 안에 제 립밤이랑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기 연수님은 아주 열심히 지금 접고 있어요. 그렇게 접으세요? 그래도 잘 까끔하게 지어있네요. 여기 안에 뭐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거울. 거울 엄청 예쁘죠? 이제 이거를 넣는 걸 시작하겠습니다. 네 거울이 있고요. 이건 플러스도 플러스. 죄송한데 펭고 좀 빼주실래요? 네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들어갈 것 같나요? 들어가요. 하여튼 3블라스도 플러스. 저는 여기서 좀 뭘 뺄게요. 거울은 우선 가져가고요. 이것도 가져가고 이거 빼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로션이랑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이쪽에다가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제 머리끈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전에 또 끊겼어요. 이게 왜 자꾸 끊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안에다가 사실 파이트 케이스인데요. 여기다가 머리끈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면 다 안 돼 넣고요. 안 들어가면 여기 안에다가 넣을게요. 머리핀도 하나 챙겼어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맞다. 비행기 타려면 이거 빼야 되죠. 됐다. 이거를 얘는 제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얘는 여기다 넣을 거예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자꾸부터 문화 한번 찍어줘요. 연수님이 끝났어서 제가 귀엽네요. 짱. 여기다가 넣어놓을게요. 오. 연수님이 너무나 꽉. 누가 더 좋나요. 이거 누구? 오. 정리를 잘 하군요. 하고 이거. 이거 뭔데요? 이거 제 머리 끝놨어요. 오. 생각 잘 하군요. 이거는? 네?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액체를 빼야죠. 전 액체 같은 거는 안 합니다. 네. 쇠도 들고 가면 안 돼요.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네. 전 이렇게 챙겼어요. 속옷은 나중에 나랑이 중에 비행기로 맡겼습니다. 네. 네. 주세요. 좋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이만큼이나 이거 써봤는데요. 여기 어떤 도록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엔 또 재밌는 영상을 찍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